자 이번 시간은 면역항암제의 종류와 기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대세를 이루는 기전은 무엇일까 그리고 지금 상당히 기대가 되는 이 카넬리 주마베의 기전은 어떤 부분하고 동일한 기전일까 얼마나 잠재력이 있을까 이런 부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면역항암제 기전을 좀 보시면 순서별로 이렇게 연도별로 좀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시면 면역치료 백신 수지상세포 해가지고 제품명이 프로벤지라고 있습니다 전립선암이죠 잘 많이 들어보지 않았죠 자 그리고 여보이는 많이 들어봤죠 여보이 흑색종입니다 2014년도에 국내 승인이 됐고 면역체크포인트 억제제 CTLA항체라는 그런 기전입니다 자 요게 여보이 흑색종 관련된 치료제죠 자 그리고 2014년도에 FDA 승인을 받은 면역체크포인트 억제제 PD-1항체입니다 자 PD-1 계열 나오죠 PD-1 계열항체 그 유명한 키트루다입니다 흑색종하고 비소세포폐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적응증이 늘어났죠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키트루다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게 PD-1항체입니다 자 그리고 2014년 T-cell 엔게이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CD3, CD19라는 기전이고 블린사이토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죠 뭐 이런 게 있고 2014년도 면역체크포인트 억제제 또 나오죠 PD-1항체 옵디보입니다 자 키트루다하고 옵디보가 2014년도에 면역항암제 PD-1 계열로 FDA 승인을 받았죠 자 그리고 2015년도에 국내 승인받아서 이렇게 판매가 됐죠 적응증은 비슷합니다 흑색종하고 비소세포폐암 신장암 등이죠 지금 옵디보도 기전이 적응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키트루다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 2014년도에 이 두 개가 나와서 지금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죠 이렇게 크게 둘 다 성장을 하다가 지금은 키트루다가 상당히 많이 크게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옵디보도 이 성장성이 엄청납니다 지금 뭐 이 항암시장을 키트루다, 옵디보 이 면역항암제들이 거의 장악을 하다시피 하고 있다 요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장악하는 기전이 뭐냐 PD-1 항체입니다 자 그리고 면역치료 백신이 2015년도 바이러스 임리직이죠 흑색종이 있고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2016년도죠 2년 후에 면역체크포인트 억제제 똑같죠 그러나 PD-L1 항체입니다 이거는 PD-1 항체는 T세포 쪽이 가지고 있는 항체죠 PD-L1 항체는 암이 가지고 있는 항체입니다 자 이 암이 가지고 있는 항체에 대한 그런 기전을 가진 게 티센트릭입니다 자 지금 티센트릭하고 아바스틴이 병용으로 하고 있죠 아주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요로상피암, 비소세포피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7년도 1년 후에 이 PD-L1 항체 인핀지가 나왔죠 방광암으로 적응증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PD-1 항체 그 다음 PD-L1 항체가 있죠 자 그 다음 2017년도 면역세포치료제 카티 킴리아 백혈병이 있고 카티, 예스카다 백혈병이 있죠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여기 보시면 PD-1 항체와 PD-L1 항체의 차이가 상당히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티세포 쪽을 이렇게 방어하는 PD-1 그리고 이 암세포 쪽에 있는 PD-L1 항체가 이 매출을 보면은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PD-1이 대세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은 여기에 나와 있죠 키트루다 매출이 지금 작년에 2019년도에 111억 달러입니다 무려 111억 달러죠 자 그래서 2021년도에는 모든 의약품 중에 글로벌 1위가 키트루다가 댓글로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옵디보도 2023년도에는 11조 정도의 매출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키트루다가 키트루다가 2023년되면은 19조 7천 예상이 되고 있고 옵디보가 11조 5천 그러니까 둘 다 어마어마하죠 매출이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단일 제품으로 정말 끝내주는 매출이죠 자 그런데 PD-L1인 티센트릭 같은 경우에 보면은 2018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1조가 안되죠 9천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PD-L1은 그렇게 또 이제 많이 사용이 되지 않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대세는 결국은 PD-1이라는 그런 기전을 가진 이 약물이 대세가 될 거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인데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게 이 캄넬리 주맙이죠 이 캄넬리 주맙은 면역체크포인트 억제집니다 똑같죠 그런데 중요한 게 PD-1 항체입니다 자 PD-1 뭐하고 똑같냐 옵디보하고 키트루다 하고 기전이 똑같은 그런 기전을 가진 이 항암제가 바로 이 캄넬리 주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지금 중국에서 호지킨 림프종으로 허가를 받아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승인받아서 판매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캄넬리 주맙 적응증은 간암이나 이런 식도암 그런 부분에 비소세포폐암 그런 고용암 쪽으로 이런 적응증 테스트를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캄넬리 주맙이 면역항암제 캄넬리 주맙 PD-1 계열이죠 이게 지금 리보세라닙하고 병용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성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키트루다 그리고 옵디보 그 다음이 캄넬리 주맙이 되는 거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세계에서 지금 나와 있는 PD-1 항체 기전을 가진 제품은 키트루다 옵디보 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간암 쪽에서 FDA 승인을 받게 되면은 이 캄넬리 주맙이 세계 세 번째의 PD-1 면역체급 포인트 억제제가 되는 겁니다 이 캄넬리 주맙이 자 그것도 이제 이런 관점에서 지금 간암 쪽을 하고 있죠 시장이 아주 큰 간암 쪽에서 지금 삼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요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면역항암제 기전을 좀 보면은 이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보면 됩니다 이 PD T세포 있죠 이게 PD-1입니다 이게 암세포가 가진 PD-L1이죠 자 요렇게 연결이 딱 됩니다 이 암세포가 이 PD-L1을 뿌려가지고 T세포를 찾아내서 이 PD-1하고 PD-L1을 결합을 시켜버리죠 이렇게 결합을 시켜버리는 순간 이 T세포는 이게 이제 자기 한몸인 줄 알죠 그러면서 이 암세포가 어딘지 인지를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이 항 PD-1 억제제 키트루다 그 다음에 옵디보 그 다음에 이 캄넬리 주막 그런 약물이 들어가서 요 부분에 이 방어막을 치는 거죠 면역항암제가 이 T세포의 PD-1 쪽에 가서 달라붙어 버린 겁니다 이 달라붙어 버리면 이게 이제 가가지고 붙질 못하겠죠 붙질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T세포가 이 암세포 여기 있었구나 하면서 암세포를 파괴해버리는 거죠 T세포 공격을 해서 공격을 했는 거죠 공격해서 이제 파괴를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PD-L1 기전을 가진 이 항암제 T센트릭하고 인핀지 같은 경우에는 이 암세포를 찾아내야 되죠 그래서 이 암세포의 PD-L1에 가서 이렇게 막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PD-1 면역항암제보다는 조금 이 효과가 좀 덜하다 적응성이 덜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매출액으로 증명이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게 키트루다 하고 옵티보죠 PD-1 계열의 면역항암제가 훨씬 더 효율이 좋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키트루다도 아 이 캄넬리 주막도 바로 이 항 PD-1 면역항암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캄넬리 주막이 이 허가를 받게 되면은 PD-1 계열 넘버 1, 2, 3가 되겠죠 키트루다, 옵티보, 캄넬리 주막 그렇게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